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뇽~~ 안녕~~ 여기는 지금 수에서 치과 치료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다 엽기 임플란트 위에 크라운 다 끝났어요 하고 광장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좀 먹을라구요 그러면 광장시장으로 가볼까요? 고고! 광장시장 아 뜨거워 나 이거 못먹겠는데? 너무 뜨거워 아우 치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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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만둘이 딱 티나봐요 간이 딱 맞아요 간이 딱 티나봐요 손만둘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다 마늘 맛도 진짜 맛있어 찍어서 치즈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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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맛있어? 다 맛있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